동국산화 자 이제 추세선이 바뀌어서 이제 2일선을 타고 가는데 지금부터는 추세선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한 번 더 들어올리면 일단 최소한 50%는 여기서 한 번 더 탕 쳐 그러면 한 50%는 익절을 하시길 바라겠어 동국산화 그 다음에 추세선은 2일선 갖고 싸운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아 지금 추세선 2일선 타고 윗고리를 달고 있는데 일단은 50%는 익절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추세선 2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 엑스턴바이요 엑스턴바이요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주세선은 오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주세선은 오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추세선을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는다 자 추세선은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는다 끝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정리하고 나오세요 자 지금 기술적 반등은 살짝 나올 수 있으나 위험성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물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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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